2000m 장거리 강좌를 가리게 될 스포츠조선배 경주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승포수 띄우던 1번 원더프리블, 3마리 앞선 상황으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1번 원더프리블, 2위는 6번 오케이킨, 3위로 쳐져있는 7번 어시되고, 1번, 6번, 7번, 1번 원더프리블이 안쪽에서 선두를 지켜낼 듯 1번 원더프리블이 스포츠조선배 경주 2000m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구러 갈라. 말하고 호흡을 2업을 맞춰봤는데 직전에 또 따라가는 전개여서도 끈끈함을 보였고요. 이번에 2000m이긴 했어도 번호가 워낙 좋았고 포지션이 워낙 좋은 포지션을 유지했기에 라스트까지 끝까지 잘 뛰어준 것 같습니다. 어떤 말도 다 상대방이라고 생각했고 일단 제 포지션 유지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종사님이 제 1안, 2안, 3안까지 다 작전을 짰는데 일단은 번호가 좋다보니까 선행 내지는 선입 다 가능할 수 있던 작전을 염두에 뒀고요. 충분히 2선에서 전개가 됐었고 좋은 페이스와 좋은 경계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승이라는 것은 감독들한테 다 조기자들한테 최고의 선분이고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복귀한 지 4년 만에 다시 대상 경주를 하나 거머쥐었다는 것 자체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작에는 굉장히 수월했고요. 무엇보다도 아낌없이 지원해준 우리 지대석 마주님 그리고 또 정말 냉정하니만큼 경주 차이 끌어준 우리 취법인 기수 그리고 또 무심양료로 24시간 풀 가동하면서 마을 관리했던 우리 12조 직원들 모두 한 모음이 돼서 업로드했던 그런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타 프로스포츠가 다들 그러듯이 저희 경마도 관중이 없이 무대에 올라와서 혼자의 몸짓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은 아파요. 그래서 관객이 있어야 배우가 살듯이 저희 경마도 관중 여러분이 빨리 코로나 조직돼서 다시 옛날과 같은 그런 함성도 좀 질러주시고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열심히 잘 질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